이것도 립스틱 지수하고 구두 닦기 지수하다가 옆으로 좀 세 버렸는데. 그럼 옆으로 생김에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저기 그냥 통찰 강의. 어차피 우리가 회사가 주식회사에다 팔잖아요. 회사 통찰 강의. 회사 통찰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이런 거는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만한 사람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도 다 아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응용을 할 줄 몰라. 제가 한번 통찰 강의 해가지고 회사 통찰 강의 해가지고. 먼저 립스틱. 이거는 지금 해버렸죠. 일단 4개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3000% 빠진 점에 립스틱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동에 구두 닦기 지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이거를 하고. 일단 일단 리스틱 지수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배꽁초. 담배꽁초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본 게 이게. 예시가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장사를 했잖아요. 네.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을 통해서 경기분석이나 회사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중고차 지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좀 약간 회사 통찰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긴 있는데. 이 네 가지만 한번 제가 나중에 그거는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여기서 립스틱 지수는 말 그대로 립스틱의 립스틱을 판매와 매출. 그리고 어떤 립스틱이 더 팔리는지. 이거를 통해서 경기 시장 분석이 가능하고요. 구두닦기 지수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구두닦기가 회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 회사가 흥할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이 회사가 흥할지 아니면 망 좋아요. 회사가 흥한 데다 투자를 해야지 망할 회사에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구두닦기가 이 회사가 흥할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구분하는 지수고요. 담배 꽁초 지수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직원 심리. 어차피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잘 해야 회사가 잘 풀리잖아요. 직원들의 집단 심리를 파악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이 한 건지. 직원의 무시의 통계를 내서 하는 게 담배 꽁초 지수예요. 직원 심리. 정확히 다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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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직원들 심리. 무시. 이거를. 이걸. 이걸. 델타화 하는 게 담배 꽁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중고차 지수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차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경차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경차가 많이 팔려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법인 회사들이 많이 망하잖아요. 그럼 법인에 있던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리무진급 차들 있죠. 우리가 자는 애커스 체어맨. 요즘은 제너시스죠. 이런 리무진급 대전용 차량들이 대량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나겠죠. 그럼 법인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망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법인 차량 중에 대전용 차량 중에 리무진 차량이 있어요. 리무진 차량. 리무진 차량들이 많이 중고차 시장으로. 그러면 중고차 시장으로 이게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이런 차들이 잘 안 팔리고 이게 많이 전시가 돼요. 그럼 법인 회사들이 안 좋다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민차인 아반떼라고 하죠. 준중형차. 보통 서민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중형차가 잘 팔려요. 소나타급.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소나타급 타던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하냐. 준중형차로 바꿔요. 서민들이. 서민들이 중형차 소나타급을 선호하다가 주머니가 가볍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차로는 내려가고 소형차나 경차로는 내려가고 준중형차인 우리나라의 아반떼가 대표적이죠. 아반떼 차량이 많이 팔리게 돼요. 중고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반떼 차량 가격이 올라요. 왜? 중고차 시장에 아반떼 차량은 파는 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아반떼 값이 올라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반떼 값이 약간 안정화되고 소나타 값이 이제 서민들 차예요. 소나타가 중형차 값이. 소나타 값이 이제 잘 팔려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소나타 값이 잘 안 팔려요. 소나타 찰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반떼를 줄입시다 해가지고 대부분 아반떼를 수요가 몰리게 돼요. 중고차가. 그러면 대형차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삿급이나 간부들이 타는 회사 법인 차량들 있잖아요. 회사 차량들. 그러면 대형차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차들을 매각을 하게 돼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회사에 현금을 적응해서 그럼 그런 차들을 한꺼번에 이게 중고차 시행을 많이 몰려들어 그러면 폭락을 하게 돼요. 회사 법인 회사들이 어렵다는 소리예요. 법인 이런 저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형차인 그랜저 체어맨 에쿠스 제너시스 같은 이런 중고차가 많이 중고차 시행을 쏘아주고 차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들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큰 회사들이. 이걸로 중고차 지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의 흐름만 봐도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보여요. 이게 시장만이어서 파악해도. 이게 이제 중고차 지수예요. 요거를 해서 이제 목차 적은 걸로 했는데 요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리스틱 지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거고 순차적으로 이제 나머지 요걸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통찰 강의 목차적인 이게 돼서 한번. 투자자 입장 분석에서. 이것도 맞네. 투자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자기 개인의 그 저기 뭐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기나 회사 아니면 산업 같은 거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능력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자기 직업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쌓아온 지식 그 책 뭐 강의 들은 거.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의 맞는 방법이 있어요. 다들. 대부분 고수들은 보면 이런 저기 뭐냐. 금융가에서 보는 그런 차트 분석이나 재무 분석 회계 분석보다도 자기만의 그 저기 그 그걸 갖다가 저기 분석하는 그 그 노하우가 다 있어요. 고수들의 특징이. 그 고수들의 특징이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지금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지금 강의를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화면에 이제 구수 닦기하고 지수를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